네, 오늘의 시그널은 EST입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HP SP가 급등을 했죠. HP SP가 2022년도 11월에 상장했는데 3월까지 행보하다가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2차 현지 업체도 아니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그러자 HP SP에 투자를 미리 했었던 한미반도체라는 업체가 이 업체가 거의 상한가를 갈 뻔했어요. 한미반도체가 하루에 이렇게 오르는 건 없죠? 이렇게 오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HP SP 때문에 왔죠? 둘 다 지금 이 HP SP가 하는 일이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후속을 찾는 거죠. 야, EST라는 종목이, EST라는 기업이 어닐링 장비를 지금 개발해서 상용화하려고 지금 반도체 전시회도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고압 어닐링 장비가 지금 600도에서 1100도씨의 고온이 필요한데 EST의 고압 어닐링 장비가 800도씨, 그리고 기압이 30기압의 고압으로 중수소 농도 100%를 유지하면서 어닐링 공정이 진행 가능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비들은 수소 농도가 5% 미만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높고 온도를 유지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존 장비 대비 공정의 압력이 20% 향상이 되는 그래서 결국 어닐링 장비를 이용해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HAP, SP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보고서 내용의 제목이 한국의 ASML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닐링 장비가 얼마나 지금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보고서의 제목이었고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거고 한미반도체도 24%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EST가 어닐링 장비를 개발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내용은 그냥 보면 다 아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지금 HPSP하고 한미반도체가 갔던 그 근거가 결국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가운데 EST가 그런 어떤 미끼를 투척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를 물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EST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EST는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밑에 있습니다. 자, HPSP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번 달에 96.70 고가상으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제 EST가 어닐링 장비를 개발했다. 그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20개월 선과 60개월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닐링 장비에서 경쟁 상대로 지금 올라갈 것이냐는 최종 고객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스치가 이거를 개발해서 어닐링 장비 시장에 참전을 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기본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돌파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닐링 장비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EST인데요. 21과 61선 돌파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